손흥민이 케인을 대신해 토트넘의 단독 공격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로나우드보다 더 탁월한 공격수라는 점 때문입니다. 8월 26일,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또 다른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2023-2024 프리미어 리그 3라운드에서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두 경기를 치른 후 토트넘은 1승 1무로 4점을 얻어 리그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라이트는 2승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두 경기만을 치른 상황이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의 주력 공격수인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공격력에 큰 약점이 생겼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케인을 대신하여 손흥민을 사용해봤지만 두 경기 동안 거의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독립적인 공격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는 손흥민이 로나우도보다 훌륭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자신의 모델로 삼는 로나우도를 능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토트넘 지역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손흥민이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매체들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 조제 무린유는 본머스와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팀의 부상 상황과 출전 명단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빈번한 부상을 겪어 자주 부상당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셀소는 이번 여름 토트넘 프리시즌에서 꽤 좋은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골을 넣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로셀소는 제임스 메디슨을 앞서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역할은 메디슨과는 다르게 골을 넣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슛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셀소의 출전은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득점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영국 한 매체는 손흥민을 공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현재까지 클럽 및 국내 리그에서 총 231골을 기록하였으며 그 가운데 103골은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기록입니다. 이 수치는 드디어 디디의 드롭바에 한 골을 능가하여 레전드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입니다.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한 골을 넣으면 드롭바와 동등한 기록을 달성하게 되며 특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103골을 기록한 호날두보다 뛰어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전 포트넘 감독인 해리 네드넴 역시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을 넘게 넣은 선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수를 왼쪽 인포지션으로 배치하고 히히 찬승을 중앙 공격수로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손흥민이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이 좋지 않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손흥민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적이 있음을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덧붙여 로나우도보가 나이를 먹으면서 측면에서 더 멀리 빠져들어 중앙에서의 공격을 줄였으며 스프린트와 상대 수비 압박을 중앙에서 더 적게 시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중앙에서의 골 결정에 더 많은 체력을 투자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덧붙여 손흥민은 현재 젊었을 때처럼 최고의 속도와 체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손흥민을 정해진 포지션에 고정시킨다면 그의 경험과 기술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포스테 코글루의 전술을 바꾸어 손흥민에게 공격해서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팀 동료들에게 곰을 전달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도록 압박을 줄이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의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언급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손흥민은 또한 내 전성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며 스타일을 바꾸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도 메시에게 수비적 부담을 덜어주어 그가 창조와 득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시 주변의 동료들이 수비에 더 많이 참여하면서 그의 역할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이 인터뷰를 듣고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메인치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독립적인 공격수로 배치하고 페르시치를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한 것은 손흥민을 필요한 상태에서 중앙 공격수로 플레이하게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공격수로서 압박과 수비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경기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골 기술면에서 황희찬은 손흥민과 비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의 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를 독립적인 공격수로 배치하고 황희찬을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황희찬은 과거에 왼쪽 풀백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공격수 역할에서 수비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손흥민에게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른머스의 새 시즌 첫 경기는 웨스트엠과 1대1로 무승부로 끝났으며 그 후 두 번째 경기에서 리버풀의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팀의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입니다. 리버풀과 같은 강한 상대에 대한 패배는 보른머스의 수비 역량을 개설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많은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팀 상황은 낙관적인 조짐이 아닙니다.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은 상대 공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골키퍼가 다양한 위험한 슛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과 수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수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년에는 포트넘과 보른머스 간의 경기에서 포트넘이 2대3으로 패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와 토비 알데르베이럴드는 보른머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골키퍼 휴고 리오리스 역시 실수를 저지르고 추가 시간에 골을 헌납하여 포트넘은 쓴 패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요소들이 전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빈슨 산체스, 조로돈, 매트 도어티와 같은 수비수들의 출전으로 이내 포트넘은 수비 라인의 안정성을 더욱 자신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비수들의 존재는 팀의 수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라운드 3에서 보른머스와의 경기는 포트넘이 자신들의 능력과 야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 상위 4위 진출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팀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수비를 개선하고 모든 공격 및 수비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축구의 무진장한 경쟁에서는 약한 팀과의 대결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기들은 강한 팀이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며 그들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점수를 쌓는 기회입니다. 어떤 대회에서든 약한 팀과의 경기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승리를 확보하는 능력은 홈이든 어휘든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순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탁월한 팀은 이러한 도전을 확실히 극복하며 그들의 우수성을 입짐할 수 있습니다. 6위 팀과의 경기는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팀이 최소한 한 승과 한 무승부 또는 패배를 거둘 수 있다면 승률은 50%가 됩니다. 이는 어려운 팀과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위 4위 경쟁에서 더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중한 점수를 모으는 스마트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팬들의 기대는 항상 팀에게 압력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어머스와의 경기는 단순히 경기일 뿐만 아니라 팀의 결의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중들의 기대는 선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팬 커뮤니티를 촉진하고 구축하는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을 통한 지지와 격려는 선수들의 의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팀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성공과 지속적인 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올라TV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고품질 비디오가 계속해서 제공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축구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올라TV입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이 위대한 스포츠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밝은 축구 미래를 만들어가 봅시다.